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며 적절한 시기에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고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화상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첫 질문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 끝에 솔직한 생각을 말하겠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평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긴급한 공급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재 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접종이 예상된 2월 말 3월 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다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불교계의 주요 관심사인 남북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비핵화 의지와 한반도 평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속도 있게 북미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신년사에서 언급한 데 이은 것으로 문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남북관계 진전의 마지막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불교계를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